1. 여성들은 큰 고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포퍼에 따르면 여성들은 큰 고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큰 음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음경이 최소값 상태일 때의 남자 이미지를 보여주었더니 여자가 큰 음경을 선호했습니다. 여자가 긴 음경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음경이 작아서 헤어진 경우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성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큰 음경이 중요하다고 답했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이 영상을 비판하자 김포퍼는 자신의 취지가 오해받았다고 응수합니다. 음경의 크기에 대한 여자의 선호가 남자의 다른 형질들에 대한 선호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큰 고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큰 고추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가 다른 형질들에 대한 선호보다 후순위로 밀린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말해놓고 이해가 아예 잘못된 분들이라며 남들을 탓합니다. 김포퍼는 인간의 음경이 다른 유인원보다 크도록 진화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남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대신 음경 크기를 비교해서 작은 쪽이 물러서는 방식을 인류가 채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전투력을 파악하기 위해 키를 볼 수도 있고 어깨가 얼마나 떡 벌어졌는지 볼 수도 있고 근육량을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젊은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경 크기로 전투력을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습니다. 설사 남자가 음경 크기로 상대방의 전투력을 추정한다 하더라도 앞에 제시한 것들보다 한참 후순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자가 큰 음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간의 음경이 상당히 커지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음경은 고릴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크고 침팬지와 비교해도 상당히 더 큽니다. 여자가 큰 음경을 보고 그 남자에게 호감을 품는다면 남자가 음경에 더 투자함으로써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큰 음경 때문에 여자가 성적 쾌감을 더 많이 느낀다면 여자가 나중에 그 남자와 섹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큰 키에 대한 선호에 비해 큰 음경에 대한 선호가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훨씬 작은 영향을 끼친다는 김포퍼의 생각이 맞더라도 방금 제시한 진화 가설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평균 키인 남자가 상위 10% 안에 드는 키로 변신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리적 자원이 더 필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균 음경 크기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크기로 변신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리적 자원이 더 필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음경의 경우에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비용이 훨씬 덜 든다면 거두어들이는 번식 이득이 훨씬 적더라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김포퍼는 여자들이 낯선 남자의 음경을 볼 때 역겨워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을 반론이 합시고 제시합니다. 만약 음경이 큰 남자가 여자에게 더 큰 성적 쾌감을 준다면 여자가 바바리맨에게 두려움을 느끼든 말든 큰 음경을 선호하는 겁니다. 만약 여자가 섹스 파트너들 중에서 음경이 큰 남자의 모습에 호감을 더 많이 느낀다면 여자가 바바리맨에게 두려움을 느끼든 말든 큰 음경을 선호하는 겁니다. 세약 비용이 훨씬 덜 abolition 세약 비용이 훨씬 덜 substant 이케의 공개 세약 비용이 훨씬 덜ać